자 이제 역대급 케미 한번 만나볼까요? 조정석씨 나와주시죠 자 이제 보지 못했던 역대급 케미를 이 두 분이 만들겠습니다 아 네 아 자 옷 내무새를 좋습니다 시선 왼쪽부터 봐주시죠 두 분 네 정면 봐주시고요 단영구 2019년 비주얼 폭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제작 보고에도 역대급으로 만들어주셨는데요 두 분 정면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네 왼쪽 한 번 더 봐주세요 오늘 기자님들 정말 많이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한 발만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배너가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두 분 이 배너가 왜 나왔는지 아시죠? 시그니처 포즈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 자 좋습니다 자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셔야 돼요 왼쪽부터 살짝 몸을 틀어야 됩니다 자 좋아요 좋습니까? 자 정면 봐주시고요 살짝 조금씩 몸을 틀어서 시선 정면입니다 아 좋아요 다채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입니다 아 저 구도 만들어내는 거 보십시오 구도장인입니다 대단합니다 두 분 못내 좀 아쉬우면 하나 더 하셔도 됩니다 시그니처 포즈를 완벽한 반대 좋고요 모든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요 자 한번 매달려볼까요 이렇게 자 좋아요 뒤를 봐주셔야 돼요 뒤를 좋습니다 그렇게 뒤를 봐주셔야 돼요 완벽합니다 자 감독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모실게요 자 저희 이제 배너 정리를 하고요 엑시트 탈출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포토패널 마치고요 제작 보고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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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